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선왕독 341번째 시간 사사기 9장 47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망대, 망루, 망, 소망, 희망, 전망대, 망원경, 전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망대, 망루, 망, 소망, 희망, 전망대, 망원경, 전망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디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엎여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 명이었더라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구를 깨뜨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디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느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갔더라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하니라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들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되었더라 3절 그 후에 길루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루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5절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 되었더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할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합의 신들과 안문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안문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세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안문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해 오늘도 우리는 스무게이저를 살펴보았구요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게이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Griner Thank you